내 agora 지렁이 하고 있는데 시청자 늘여러들 disability 수호자 2로 밀어주고 이럴 줄 알았지 개새끼야 욕불이잖아 투투맛 썼다 어어어 모르고 잘 못 썼다 빼빼빼빼 투투맡 감사합니다 레즈는 지켰다 내가 싸워서 이러면은 어디가 이득이지? 경험치 손해가 있는거같은데 그래갔어 또갔는데 아이팬가입 감사합니다 형 제노의 원딜은 풀스펠같아요 풀스펠 이렇게 몰아받는것도 처음인거같은데 이 새끼 나한테 내가 몰아준적 있었는데 너 지랄이냐? 아하하하하 아니 이 새끼 내가 몇번이나 몰아주는데 이 새끼 역겸다 긴지형이 처음이다 긴지형이 처음이다 아니 이 새끼 역겸다 시발 너 그따구만 형 이러다 라인전 망해요 그러지마요 아니 그러지마요 내가 뭐했는데 이렇게 서운해 하지마요 기분상하면 라인전 망한다고 아 시발 아니 이렇게까지 크게 몰아받은적은 처음이에요 아 그건 시청자 능력이지 나는 우리방에도 충신이 없으니까 미안하다 다음에 좀 보내줄게 아하하하 내가 좋아하는 형들은 다 고맙지 내가 좋아하는 형들은 다 고맙지 오 얘 플래시 빼겠다 이거 와 아까운데? 그라가스가 집안갔네? 들어갔어 이거 뭐야 즐겨야도 이기겠다 해볼까? 정볼 어디쓸려나 근데 저거 길툼 안이라서 잡은거 같은데? 왜 붙이기를 미니언이 쓰는거지? 아이 광기형 시행자분들 맘에 들었습니까? 하하하하 방금 사용선거 망해들었으니까 하하하하 아 만족했어 나도 만족했어 원딜이 호응을 잘하니까 편하죠 근데 왜 랭턴 오케이 아이 나도 망기형한테 고마워요 같이 놀게도 재밌게 놀게 나한테는 안고마워? 아이 형한테도 고맙다니까 형 왜그래요 하하하하 완전 딸피 아깝다 니달리가 랭턴 빨리 탔으면 잡았을거 같은데 아깝다 살리아 생각했나보네 니네 얼굴 가지고 그러지마 아 진짜 땅나게 나도 내가 못생긴거 알거든 아 저 Q가 안맞네 아니 드럼은 뭐지? 다 줘야돼? 이거 이거 패치 박으면 형 에이 깝다 너무 오래 했다 나이스 뱅은 우리팀 모르는데 야 이거 해봐 들어가봐 나 사용선거 없어요 일단? 아 그냥 들어가 봐 랜턴 나이스 나이스 형 오던을 깔끔하지 바루스 아까 형이랑 훌 같이 쓴거에요? 아니 여기서 썼잖아 우리 니달리 있었어 아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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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형이 아까 플래시로 들어간거고 너 들어가라 한거 너 아니면 한번 돌아가지고 여기 되게 해볼래? 자 망규형 하이요 빨리 돌아와봐 망규형 봐야죠 형 아니 얘를 봐야지 그래 야 아직도 안에있나? 안에 있어서 잡으면 하는데? 도망갔나? 나 죽고 그냥 잡을까? 천천히 하려면 잡을거 같은데? 몸 될라 했는데 안되겠다 내가 무리했다 아니야 아 집중해봐 어? 이거 그냥 나 죽고 잡을라 했는데 6렙되네 아니 풀피잖아 풀피 여진 안빠졌고 그럼 못잡잖아 인정? 오케이 오케이 인정 바르스 여기 아직도 없고 바르스 한 번 더 잡을 수 있을거 같은데 이 새끼는 왜 이렇게 막 타는 게임을 멘탈 나간거 같은데 멘탈 나간거 같은데 형 줄까요? 멘탈 줄게 형 줄게 형 기다려봐 이 친구 멘탈 나갔다 아까 망규형이랑 팀일 때도 그랬다고? 죽은거 같다 힐 먹자구요 형? 형 어떻게 먹으려 와 그걸 바로 플래시 있으며 잡았다 플래시 있으며 잡았다 잡았다 잡고 살았다 플래시 플래시 시작 렌터 레이터 레이터 구경아고 소우 당겨 나 초시개있어 초시개있어 초시개 궁있어 써볼래요? 어이구 에이 초시개 도착 나 소우 당겨 왜 잘한다 우리팀 설마 9월 아무 때나 멜방전이라 강탈해서 하하하하 어디가 어디가 탈탈탈탈탈 기성아 집중해봐 아니 나 스펠 체크하고 있어 아 뭐야 아 아니 나 스펠 체크하고 있어 스펠 체크 아 뭐야 아 형 집중해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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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토야 이 병신아 땅에 찍었는데 어떻게 그거 안찍어 무슨 해야되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야 이거는 씨발 뭘 집중이야 니가 집중해야지 아니 이렇게 괜히 뭐라고 한 번 하면 어 아니 이거 야 그러면 야 가만히 구속 지랄 엄청 똥발고 있네 진짜로 형 왜 말해봐 아니 뭐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야 니가 닭바닥에 레토 깔고 나면 어떡하라고 어 대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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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 오케이 다 와드네 와드데도 못 맞추네 박어들 오케이 나이스 아니 생리가 아니여 아니 억울해 아 억울하잖아 얘들아 아 씨 니네 내 화면 봤어 안 봤어 하하하하 아니 그니까 그거 어쩔 수 없는거였다구요 아이씨 아이씨 야 오늘 안그래도 얼굴 얼굴 가지고 욕먹는데 얼굴 가지고 욕먹는데 안 예민하게 생겼어? 야 여다 소개시켜줘요 어? 여다 소개시켜줘요 아 나 앞으로 너가 뭐라하면 주둥이 갇히고 있으려고 내가 잘못한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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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우 탈리아 도플 다 죽었는데? 이거 많이 비워졌다 얘네 둘 너무 컷 이거 믿을 만하잖아 이러면 할 만하잖아 탈탈탈 탈 왜이렇게 늦게 타? 잘 꺼냈다 와 탈 너무 늦었어 이거 이거 만기형이었으면 한 9초 전에 탔다 이거 만기형이었으면 딱 이달리 죽자마자 탔다 그니까 만기였으면 무조건 탔어 이거를 안 봐주네 와 야 근데 저 또 만기형 저 살쪘냐구요? 저 살 맨날 찢어 아우 또 끊겼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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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탈리아 죽고있어요 나이스 홀은 잘해 맞았으면 큰일 날 뻔해 틀어 дост 플레이스 어디있냐 뒤로 간다보네 죽었는데? 널 왜그래 살려줘 나 바로 쭉 바로 쭉쭉이긴 했거든요? 아니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오른쪽에서 막았어요 아 트럭 불도 없는데? 아 저 이렐리아한테 왜 피어있지? 게임 이상하다 나이스 피어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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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갱제야 이게 나고 이게 이게 황제 auf sieg 뱅이 뭘 다해 뱅은 나한테 버스 받았는데 어?? 아 나 진짜 어이가 auch 이건 별풍타이밍인가 아이고 아아 아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갱모띠이 아아 또 10개 감사합니다 야 근데 내가 좀 뱅승제로란 느낌이 있어 뭐야 왜 이렇게 잘생겨졌냐 잘생겼다고요? 고마워요 뱅은 슬쯤 버스 받았지 뱅은 3킬 5대에서 10어시인데 갱제는 11킬 3대에서 7어시 어시부터가 18어시 얘는 13어시 그럼 나한테 버스 버스 받아줘 버스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